오늘은 우리 장미님이 또 저희와 함께 라운딩을 해 주시겠습니다. 얼마나 잘 하실지. 커튼 이거 보수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. 아 이런. 음 좋아. 충청도에 있는 에빔버럼 TC. 첫불부터 팝팔부. 아직 술이 덜 깼습니다. 제가 어제 와인을 잘하게 먹어가지고. 아이고. 자. 약간 데리고 있네. 갑니다. 야. 어빙만 있다. 오. 첫불부터. 아유 어빙. 어빙. 아유 진짜. 네 첫불에 멀리먼을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먼 3회. 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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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냥 아 Sens이 가기만 해야 되는데. 어. 자툴에 욕심 안 부려도 180. 190. 으에엥. 아하하. 으아. 진짜. 어하. 수레임인가요? 야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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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니야 아니야 살았을 것 같아 얘는 펑크 앞에 나이스 179 180 왜 그래 나를 이길 판국이야 장민님 왜 저래 와 뭘 좀 보고 첫 홀부터 귀염을 토하십니다 장민님 입으신 옷은 다 필드가 제품 괜찮아 괜찮아 어 나이스 약간 왼쪽 보길 잘했다 나이스 오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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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또 나갔어 열렸나 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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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디 얼른 두 번밖에 못쓰니까 다시 하나로 오 이번 거리는 159m입니다 오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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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갔어 손톨에 나이가 났습니다 어디에 맞는거요 또 또 쳐야되 이러다 양파로 끝나겠네 쳤다 오 오 오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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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159m입니다 완전히 159m입니다 완전히 159m입니다 완전히 159m입니다 완전히 159m입니다 완전히 159m입니다 오 오 굿샷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쌓아 응 아이고 아이고 133m이라 아이고 못 읽었어 다행히 아이고 아이고 못 읽었어 다행히 멀리건 너무 땡겼다 너무 땡겼어 오비나 오비다 멀리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멀리건 안 쓰셔도 되고 에잉 130m 하나 둘 셋 그치 박자가 이렇게 중요해 샷에 나이스 오 좀 땡겨친다 느낌이 아 팡 팡 살기는 했네 오 오 볼을 드롭합니다 볼을 드롭해줄래 이번 플레이어는 샷팡스 차례입니다 이런 몸 일어나면 안되거니 그대로 그냥 여기 어깨로 이거 그대로 이렇게 스윙이잖아 그렇지 그거지 응응 아 그렇지 어휴 야 아까 떼겼는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다 말겠네 속치다 말아라 어 속치해가지고 나요 와 2번 플레이어님 라이트럭도 계십니다 2번 거리는 12m 아 아 아 약하다 응 15m니까 이거 2번 왔다갔다 할 정도로 보내야 돼 얘가 7m니까 응 그리니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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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으흐흐 세다 이것도 크다 흐흐흐흐흐 20m 간에 오 살짝 살짝 놓 pathogens 에 아 으흐흐흐흐 하나 그거 안돼 7m 칠 멘 거기서 여기까지 보내줘 둘다 양타로 이게 웬일이여 어젯밤에 와인에 느낌이 옵니다 하 universe 라인이 없는데 계곡을 남기는 데다가 해저도 너무 어마하네 똑바로 안 보냈다가 죽은 애기? 작살 죽은 애기? 오 나이스 어 뻥커 아 약간 이쪽으로 보냈더니 일로 가면 안될 것 같아 뻥커네 오报 Oo 오 나이스ş 나이스 굿 pieces 오 대박 해주셔서 올림اج 근데 이런게 좋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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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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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